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허무 맹랑한 대박 상한가 상승 100% 거짓말보다는 새빨간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는 근거 3분만, 3분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공개 도와드리고요. 새빨간 투자 안내해주시는 장본인 이상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갓싱록. 반갑습니다. 갓싱록. 이렇게 자신있게 갓싱록 외치는 이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죠. 단 두 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새빨간 테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는 수소차 테마주 우리는 갈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화면 보도록 할게요. 빠르면 11월 27일, 늦어도 12월 21일 작년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시노펙스가 37%, 상하는 38%, 성창이는 82%, 최고가 기준 이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때 살 걸 그랬다 싶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참 부끄럽네요. 부끄럽고.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하루에도 변할 수 있는 게 차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빨간 테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새빨간 테마보다는 새빨간 메가 트렌드.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업적인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12월 21일 날 방영을 했던 것이 바로 수소차 테마 관련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안신앵커가 전국적으로 빨간 양복 미녀로 거듭났던 날이었는데 머리 쪽지고요. 그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입니다. 조만간 네이버 포탈 검색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그날 바로 우리가 수소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산업적인 구조를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좋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가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화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딱 종목군도 딱 정리해서 이 종목군들만 딱 보면 된다 해서 정리를 해서 간추려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G&B 코리아 이런 것도 잘 달랐고요. 시노펙스 마찬가지로 평홀딩스 오늘 신국가 같죠. 상하 프론테크 오늘 신국가고요. 다음 거리나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성창호 오늘 상한가고요. 그래서 신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제가 적자라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M 코리아 어제 신국가 같고 유니크 상한가 같죠. 유로서 오늘 신국가입니다. 우리산 신국가 같고요. 풍국주전 올라갔고 EM 코리아 JK 힌터. 뭐 이 정도면 주식 기출 문제집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고 수준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우리가 만약에 내일 수능을 치는 주식 수능을 친다면 이 방송 꼭 보고 수능 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핵심 요약으로 딱딱딱딱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오늘도 그에 따른 또 기출 문제 그리고 주식 모의 수능 제가 또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정목군 모의고사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좀 공개할게요. 어떤 테마 준비해 보실까요? 자 일단 우리의 핵심 메가 트렌드 2019년을 강타할 수 있는 수소차가 한 번만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오늘 단기 고점을 찍고도 또다시 한 번 더 쉬었다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2019년을 핫하게 달고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주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해요. 왜 이걸 들고 오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안신 앵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최저임금이 8,350원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내년에는 그럼 8,350원일까? 아니면 더욱더 높아질까? 아니면 내려갈까? 어떤 쪽이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 만원 시대를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 거기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까라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혁신적인 부분, 혁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능형 공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할 때 무인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맥도날디라든지 지금은 물론 키오스크가 어렵지만 그때 되면 좀 더 쉬운 부분 그리고 요즘은 항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보면 무인 정산 무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심지어 마트 주차장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거기에 마트에 대한 뭐랄까 판매원을 거기에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기업적인 측면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거죠. 마트 계산대도 결제 무인화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점점점 더 현실화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추각시켜서 그중에서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뭐랄까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기업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삼성 SDS 삼성그룹 계열이거든요. 여기에 사고 있는 것도 바로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솔루션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용을 시키는 상황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라고 하면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의 가장 가치적인 부분을 생산한 업종인데 결국에는 이런 포스코 ACT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RS 오토메이션이나 TPC, 로봇 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융합 기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M코어라는 기업을 얼마 전에 SK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바로 창고 자동화 그리고 컨베이어 물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기업들도 좀 보셔야겠죠. 밑에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에 대한 국책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32THK는 산업 설비에 대한 자동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나오는 화면은 바로 키오스크 또는 무인 자동차에 관련된, 무인 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인데요. 이 종목군들이 보면 조금은 분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보면 적자 기업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자 기업은 조금 제외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ATM기 관련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빼셔야 됩니다. 왜요? ATM기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이미 상영화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운 혁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갤럭시아 컴즈 이런 거는 대주주가 효성 ITX예요. 효성 ITX의 대주주는 효성이죠. 조현준 씨.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무인 주차장 관련한 종목군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무인 기기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이 두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I테크 이런 것들은 동전주입니다. 이런 거 건들지 마세요. 대신 알고는 계시고 KCS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한번 급등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밑에 효성. 효성은 조금 별표를 해놓습니다. 효성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죠. 그런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ATM기 1위입니다. 이걸 떠나서 무인 자동화 기기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효성이라고 하면 스판덱스였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무인 자동화 기기로 다시 한번 더 기업이 탈바꿈 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 이렇게까지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 관련인데 여긴 좀 멀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보시면 로봇스타라든지 유진로봇이라든지 AT칩스, 푸른기술까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랄까 이제 공장 자동화에 따른 그런 로봇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언제나 그랬듯이 이거 다 살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살 수 없죠. 기준 좀 분류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소차를 얘기할 때도 그 종목권들이 다 저가였거든요. 이 종목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권들이 대부분 다 바닷권력을 다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상기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유의점. 네. 유의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그 외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거는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업체입니다.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받으면 봉제 요즘은 컴퓨터로 글씨가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계로 네. 맞습니다. 자. 약국에 있는 약사 약사분들 옆에 항상 보면 알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알바분들을 뭐랄까요? 좀 작은 약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 대신 이런 기업은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자. 주의사항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는 항상 실적이 좋아요. 적자 제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산업에 대한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에 의한 상승 눌림목 공략이 상당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렴할 때 사줘야 됩니다. 오늘 수소차 공략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뜨기 전에 우리가 바닥권역에서 한 번 공략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타이밍적인 차트에 의존하는 매매는 하지 말라. 차트로 분석하면 안 돼요. 차트보다는 산업적인 부분, 구조적인 변화를 인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거. 이 정도의 먹거리 정도 되면 세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력을 믿고 우리가 차트가 깨지거나 차라리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적인 투자를 같이 해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종목이 어떤 거죠? 자, 일단 종목 상담 전화번호는요. 02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종목은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언제 얘기합니까? 역시 보스는 끝판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잘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유망주 함께 가져가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466-8288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 보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네요. 읽어드릴게요. 8년 전 악재로 주저앉은 애경산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셨고요. 대우 부품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들어왔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코스모 화학도 들어왔고 한국 화본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매도 시점인가요? 눈물 나요. 일단은 우리 상하 프론테크 그러면 AS를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15,700원의 비중 20% 수익 중이신데 매도할까? 이제 끊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방송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상하 프론테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17,600원 이 자리를 정말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일단은 17,600원까지 간다. 오늘 딱 17,600원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가격대가 17,500원 딱. 이 정도 되면 한 95점 된다고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보면 소문에 사서 유스에 팔아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모든 이슈가 수소차에 맞춰져 있고 어제 심지어 KBS라든지 또는 다른 방송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 면물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나 월요일날은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끊고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상하프론테크는 이 17,500원짜리가 목표가였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신 전략이나 아니면 좀 더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참고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수익 중인데 어찌해야 될지요. 오늘 수익 들어오는 종목 많이 들어와서 참 저도 기분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리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 종목 좀 찍어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래요? 그리고 또 대우 부품 좀 더 내려볼게요. 평화산업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 매수 타이밍 고민을 하고 계신 분 한국 카본, 제중 코스메틱도 있습니다. 위로 잠깐만 좀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좀. 자, 잘 안 올라가네요. 어떤 종목이야? 시청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손으로 대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손으로 대는 건 아닙니다. 합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아 자동차 한번 같이 볼까요? 기아 자동차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데 3만 원대에 담으셨네요. 오늘 가격은 어떨 런지요? 지금 3만 5천 3백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수익 약 5천 3백 원가량 더 수익 중이신데 끌고 갈까요? 네. 일단 지금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수수차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접종 자체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분기에 비해서 4분기는 워낙 강세 시점입니다. 그래서 4분기를 넘어가면서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110원에 1,130원대를 박수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아 자동차나 현재 자동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최저 환율 자체 그리고 워낙 강세 기조를 지금 벗어나면서 워낙 약세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박수권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바닥권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쉬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런 3만 6천원 그 과정 자체를 1차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대로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익 실현으로 대응하시지 않았던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목표가 3만 6천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코스모 화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진단 부탁드린다고. 아무렛 퍼시픽 계속 내리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이거 한 번 같이 보죠. 물타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만 9천원대 비중 30% 아무렛 퍼시픽 지금 17만원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화면 같이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21만원, 22만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파동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과정인데 이 화장품 이런 업종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는 게 실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중국발 납제인가?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저효과 자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부터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요어코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화장품을 사갔어요. 그것을 자기가 다 쓰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팝니다. 재판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중국 내에 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이 중국 내에서 바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사업자 등록하고 지금은 납세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판매하는 상황까지 있어요. 그렇게 됐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 자체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결국에는 이런 악재는 저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거든요.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좀 더 중국에 대한 위탁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결론이 나타날 수 있을 환경이 대단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빠지는 것은 이 정도까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 자체는 한 16만 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만약에 이 16만 원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HLB 파워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롯데케미칼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스모 화학 다시 한 번 코오롱 또 손절해야 될까요? CJ제일재당 다섯 번은 보낸 것 같대요. 꼭 좀 부탁드린다고. 보죠, 보죠. CJ제일재당 34만 5천 원대. 비중은 안 써주셨고요. 지금 가격대 33만 9천 원. 조금 손실 중이세요? 네. 지금 34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일단 33만 9천 5백 원이시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설탕, 설탕 전에 화학적인 설탕 전문적으로 사카린이라고 하죠. 그 사카린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랄까요? CJ제일재당 이런 간편식 이런 업종들 자체가 실질적인 주가와는 큰 연계성 자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거운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또 CJ라는 그룹 자체가 내수에 상당 부분 집중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의미 없는 박수권을 조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감을 조금 하단에 잡아드리면 이거는 파동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고가 권역에 대한 파동이 36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조금 박수권을 그리면서 내려왔던 곳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33만 원 자리가 보이는데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30만 원 때까지. 그래서 이런 33만 원 자리 이 자리를 손절손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투자 끝나는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7% 유망주 다가오는 시간이고요. 잠시만 저희 잠시 후에 또 돌아올게요. 예고해드린 대로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주 가운데 유망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과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과시티가 여러분들도 포스과시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포스과시티가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청와대 만찬에 기업인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던 최종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회장이죠.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철강 업종보다는 비철강 계열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포스코라는 그룹 안에서 비철강 부분은 포스코 ICT 바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ICT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뭐랄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하당권역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던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7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 이제 베트남의 히타치사라고 하는 베트남 철도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손해배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월 28일 날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또 빠지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입찰 경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8개월 동안 광고 공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이 포스코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여기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철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부분에 손해배상을 물론 하긴 했지만 그 정도의 베트남 철도를 인수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북한 철도 관련해서도 이런 포스코의 시티가 그럴 가능성 그럴 가능성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가 자체는 우리가 5,550원에서 한 5,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5,3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땀나셨어요. 가능성 얘기하실 때마다 남북 경협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유진노봇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 해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하고 유진노봇하고 둘 중에 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조금은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현재 이만토아게라는 독일계 독일계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업체 자체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CES2019에 참가를 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참가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핑크폰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회사 진화월드와 가야커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장난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들썩거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을 할애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의 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단 말이죠. 그럼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해요. 나 로봇 산업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올랐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호재는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성장 가능한 중소형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가는 하단에 있는 가격대에 4,050원에서 4,100원 그리고 손절권 하단에 3,7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가 잘 가서 0.118 오늘 1월 18일거든요. 기념비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새빨간 테마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테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장 안내 도와드리죠. 여의도 강연입니다. 개별주 장세, 메가트렌드 공략하고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로 오세요. 02077-6234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종목 몰빵 데이로 찾아올게요. 1시 10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시 10분 기억 1 1시 11분い 바로 감사합니다.